우와 야 일로 와 살려드려 야 일로와 일로와 거의 한 가족이에요 계속 한 가족이에요 네 걔 애들이 끝이 아니라 또 있어요 또 있다고요? 네 제가 지금 사고 궁금 aeracje 제가 지금 가둬놨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걔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매일매일 전쟁을 하고 있어요 Island 보세요 이거 지금 여성만이에요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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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애만받아 어 배고파 이거 좀 잡다가 아빠, 엄마를 데리고 왔죠. 육지에서 중성아를 다 잡아놓고 아나 목줄도 맨날 채워 놓고 변사도 나눠서 묶어 놓고 다 했는데 잠깐 한눈 반 사이에 바나가 여기 걸어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그랬더니 얘들과 벌써 이렇게 합을 한 걸 보게 된 거죠.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야 돼요. 기다려. 안 돼. 안 돼. 잠깐 기다려. 아 미사이겠어. 아이고 우리 너무 짧고 있잖아. 아이짜. 아이짜. 아니 왜 이렇게 밥을 먹여요. 아니 이렇게 펼쳐서 먹여 봤거든요. 그러면 이방네가 먹었다가 빨리 먹는 애들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량이 정확하게 분배가 안 되니까. 다 먹었어요. 다 먹었어. 얼굴 들면 권해줘. 어 그럼 황페이오. 오 싹 다 비었네. 엄청 잘 먹어요. 되게 빨리 먹어요. 누구 저는 잘 기억해. 다 안 먹은 척하고 또 달라 해서. 맛있게 맛있게 먹으면 안 돼. 아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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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가세요. 또 안 먹은 척하고 또. 나 안 먹었대. 아니야 다 먹었어. 아이짜. 우리 없으셔도 다 먹었지. 응. 잠깐만요. 그럼 어떡해요. 가자 가자.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저희 이렇게 밥 먹을 때마다 내일 전쟁이에요. 아 그러네. 아휴 다 먹었습니다 이제 점심. 아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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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은 이제 숨겨둔 주인공 공고기 소식 공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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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배 밥 다 줬을 때 새우 밥 배 밥 여기 판매자 여기가.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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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이리와! 중심이 놀랐어. 순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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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빨리. 나가. 나가. 이게 뭐야. 나갔다. 너가 놀랐어. 아니 조용하다 싶었더니. 그러니까요. 조용하며 이렇게 사고를 쳐가지고. Mum 우리 힘이 힘든데 왜 예뻐요? 예쁘고 그거 있으면 양쪽인 것 같아 맞아 힘들 때는 너무 진짜 다 으으으으음 또 귀여울 때 보고 있어요 맞아요 또 살은 없고 막 그래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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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거 환영 인파가 인사 좀 해봐야지 야야야 너무 그렇게 부딪지 마 무담돼 무담돼 지금 강아지 엄마 아빠 강아지 이거 우리 이모님이라고 불리시는 삼촌이라고 불리시는 분들이 워낙 잘 케어를 해놔서 체크해봐서도 뭐 하나 빠지는 부분은 없고요 이럴 때는 얼른 예방접종 시작해서 최대한 아프지 않도록 그렇게 키워야지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차를 기다리세요 어머나 잘했어요 옳지 마침내 저희 이제 아기들 이방 보내야 되니까 사진 흠뻑에 찍어가지고 좋은 가족 만나게끔 보러요 먹으려고요 네 이 얘기 저희는 지금 큰아이들도 키우고 있어가지고 우리 아기들은 조금 더 좋은 집에 타가지고 사랑을 온연히, 독사랑을 받으면서 예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좀 많이 심플 것 같은데 그래도 얘네들이 앞으로의 나날들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웃으면서 보내줘야죠